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고요.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영광의 1위의 주인공, MZ! 우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투표 받으시고. 네네. 아니, 우리 MZ 1위 후보에 오르자마자 혹시 무대 뒤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와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대면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뜻깊은 사람을 맡겨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아로아라분들 그리고 오로라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멤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아, 멤버들이 또 이 순간. 이렇게 큰 무대에 혼자 했으니까 굉장히 멤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멤버들아, 형 1등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JC의 개세요가 더트럿쇼 11월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트럿쇼 MJC의 개세요가 11월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앵콜송 저희가 청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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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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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 따라와 따라 커 바람바랍이 바람밤밤 감사합니다